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5장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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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사람들과 또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바라보고 사느냐 그것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을 바라보고 살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살죠. 그런데 이 어디를 바라보고 사느냐 하는 이 작은 차이로 인해서 인생의 모습과 결말이 완전히 갈라지게 됩니다. 이 땅을 바라보고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통일제국을 세웠던 진시황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불로장생을 꿈꾸면서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세계 곳곳으로 신하들을 보냈었죠. 그만큼 이 땅에서의 삶에 애착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중금속인 수은을 불로불사의 약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꾸준히 챙겨 먹었습니다. 수은을 먹었을 때 그 독성 때문에 피부가 팽팽하게 되는 것을 보고 이것이야말로 불로불사의 약이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그 수은을 날마다 자기 안에 스스로 채워 넣은 것이죠. 그는 결국 수은 중독으로 49세의 젊은 나이로 사망했는데 그가 평소에 수은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그의 신하들이 이 진시황의 무덤 안에 수은이 흐르는 강을 만들었다. 이렇게 사마천의 사기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죠. 많은 사람들이 진시황과 같이 이 땅의 삶만을 바라보고 살면서 자기 안에 스스로 독을 채우며 삽니다. 사도바울은 골롯에서 3장 말씀에서 사람들이 자기 안에 채우며 사는 그 독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이만하니라 사도바울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 불러오는 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을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면서 삽니다. 그것들을 자기 안에 채우며 사는 것을 결코 해로운 것이라고 생각하지를 않고 오히려 즐거워하죠.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이 오직 이 땅만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삶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보지 못하고 이 땅만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자기 안에 독을 채우며 살면서도 기쁘다, 즐겁다 하며 살고 있는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면서도 하늘을 바라보고 살죠. 우리의 관심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가 우리 안에 넣어주는 그 악한 생각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로 불러오는 독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을 넣어줄 때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서 그 독을 내 밖으로 버리려고 노력하는 거죠. 혹시라도 그 독을 붙잡아 마셨을 때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독을 채우며 사는 인생은 결코 하늘의 영원한 삶과는 어울릴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이런 독들을 채우지 않고 다른 것을 채우면서 삽니다. 무엇을 채우면서 살죠? 믿음을 채우고 인내를 채우고 기도를 채우고 사랑을 채우며 사는 거죠. 왜 그런 것들을 채울까요? 이런 것들만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하늘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유효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죠.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성도들이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지를 깨닫고 더 늦기 전에 하늘을 바라보고 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너희들 스스로 이야기하는데 내가 보기엔 아니다. 너희 중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그 독들을 너희 속에 채우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 속히 돌이켜라. 더 늦기 전에 회개하라. 너희 속에 가득 차있는 그 독들을 빼버리고 그 자리에 사랑을 채우고 인내를 채우고 기도를 채우고 믿음을 채워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함께 나란히 서서 길을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은 정면을 향해서 똑바로 걸어가고 다른 한 사람은 딱 1도만 정말 아주 약간만 사선으로 걷는 겁니다. 처음에는 둘이 같은 방향을 향하여 걷는 것처럼 보입니다. 두 사람이 손도 잡을 수 있고 대화도 할 수 있죠. 주변 풍경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손을 잡을 수 없을 만큼 거리가 벌어지고 더 가다 보면 서로의 말소리도 들을 수 없을 만한 거리가 되고 좀 더 가다 보면 두 사람이 서로의 모습을 완전히 볼 수 없을 정도로 거리가 벌어집니다. 두 사람이 서 있는 주변 풍경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죠. 그때가 되면 잘못된 방향으로 인생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 바른 길로 돌아오기에 너무나 어렵고 힘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성도들을 향하여 썼던 이 야고보서 이 편지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5장에서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자신의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점검하고 만일 내가 걷고 있던 나의 삶의 방향이 조금이라도 틀렸다면 1도라도 틀렸다면 그러면 우리가 한시라도 빨리 그 방향을 돌이켜야 한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나와 한 몸을 이룬 공동체 중에서 잘못된 방향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한시라도 빨리 그 사람들이 옳은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 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19절, 20절 말씀에서 말하는 거죠.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진리의 길을 올바르게 걷는 것이고 또 그 진리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진리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리의 길을 벗어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하늘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이 땅을 보면서 자기 안에 독을 채우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오늘 말씀 1절에서 야고보가 말합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여기에서 부한자들이라는 말은요 작게 보면 말 그대로 부자들입니다. 재물을 많이 쌓아놓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크게 보면 땅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 자기 안에 독을 채우며 사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부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만을 위하는 사욕과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많이 가지려는 탐심과 품꾼들의 삭스를 지급하지 않고 자기의 이속을 차리는 부정과 사치와 쾌락을 즐기는 자기 정욕이죠. 사도바울이 골롯에서 3장에서 말했던 그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독 그 독들이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이 부자들의 모습 가운데 모두 담겨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들이 곧 땅을 보고 사는 사람들인 겁니다. 잘못된 방향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야고보는 그 부자들을 그 땅을 보며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울고 통곡하라고 말합니다. 회개하라는 거죠. 왜 회개하라는 겁니까? 계속 그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고생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혹시 이 부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자기 정욕과 탐심과 사욕과 부정과 사치와 쾌락을 자기 안에 채우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돌아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 부자가 아닌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늘을 보며 사는 사람들이 맞다면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부자들이 자기 속에 채우며 살던 그 악한 마음들이 독인 줄 알고 멀리하고 피하고 버리는 것이 정상이죠. 만일 우리 속에 악한 정욕과 탐심과 음란과 부정, 사욕 이런 마음들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거나 그것이 내 속에 있는 줄 알면서도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잘못된 방향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사람 우리가 바로 부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우리가 정말 진리의 길을 바르게 걷고 있는지는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독록이 해야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독록이 해야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답은 명확하죠. 우리가 정말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맞다면 하늘의 영원한 삶을 사모하는 사람이 맞다면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하늘의 보물을 쌓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늘에 아무런 보물도 쌓지 않고 있으면서 내 마음은 하늘을 향해 있어. 나는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백날 말해봤자 그 말은 거짓말밖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 쌓이는 보물은 무엇인가요? 7절부터 11절이 말하는 인내 12절이 말하는 함부로 맹세하지 않는 겸손한 태도 13절부터 18절이 말하는 믿음의 기도 이런 것들이 하늘에 쌓이는 보물이라는 겁니다. 정말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은 그 마음과 삶을 통해서 하늘에 인내를 쌓고 겸손을 쌓고 믿음을 쌓고 기도를 쌓으며 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진리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만이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하늘에 도달하는 결론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을 보며 사는 사람들도 세상의 유혹을 받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같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부자들과 같이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싶을 때가 있고 부정한 방법을 써서라도 더 풍족하게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더 좋은 집에 살면서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것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사치를 누려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정말 하늘을 보며 사는 사람들은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혹을 받을 때도 정직하고 인내하고 고난을 받을 때도 참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기도 하면서 그렇게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을 때는 그 죄를 서로 고백 하면서 그렇게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서로를 붙잡아 주면서 함께 하늘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정말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고 하늘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인거죠. 오늘 말씀 11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요베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극률이 여기시는 이신이라. 요베는 엄청난 고난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그가 받았던 고난보다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의 유혹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결말이라고 야구보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야구보사 말씀을 마치면서 함께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어떠한 유혹이 있더라도 믿음의 길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어떤 죄도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말 한마디도 함부로 하지 않겠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하늘을 향하여 걷겠습니다.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으며 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야구보소 의 성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대로 살다가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그 하늘에서 요베 결말을 맞이하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주님 우리 안에 혹시 오늘 오늘 말씀에 기록된 그 부자들과 같은 죄가 있다면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늘 그 죄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옵소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삶의 영역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울고 통곡하며 그 길에서 돌아서는 회개가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주님 오늘 끄집어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그 부자들이 스스로 채우며 살던 그 마음의 독들이 혹시 우리 안에도 있다면 주님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우리 마음 우리 마음 우리 마음 탐욕의 마음을 붙잡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사욕을 채우며 살면서도 그것을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부정을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정당하다고 생각했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주님 오늘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 불러오는 죄인지 우리가 그것을 정말 깨닫게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 이 부자들의 모습 가운데 단 하나라도 우리 안에 남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부자들이 품었던 그 마음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만을 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죄악들을 오늘 끄집어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삶의 영역들이 있었다면 주님 오늘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생각들 주님이 모든 것들 가운데 온전히 주님과 합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만 우리 속에 남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들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들을 우리에게서 온전하게 버리는 역사가 오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제로부터는 다시는 탐욕의 마음 품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로부터는 다시는 부정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로부터는 다시는 사치와 쾌락을 누리는 것을 복이라고 여기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인내하고 어려운 가운데도 정직하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도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임을 정말 믿게 알려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오늘 바뀌는 역사가 있게 알려주시옵소서 야거보가 그렇게 성도들에게 말했던 대로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알려주시고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말 한마디까지도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알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결단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죄인 줄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고 있던 죄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버리게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제는 다시는 그 죄 짓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그 죄의 마음을 품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정말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완전히 그 길로부터 돌아서는 시간이 되게 알려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11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요배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극률이 여기시는 이신이라 주님 요배 결말이 곧 우리의 결말임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므로 주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여 놓으신 하늘의 영광스러운 처소에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복을 누리며 사는 그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늘의 믿음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삶을 향한 믿음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고 했으니 주님 우리가 어떤 유혹 가운데도 어떠한 시험 가운데도 인내한 인내하는 인내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참고 끝까지 인내하는 승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유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 이길 수 있을